이렇게 하는 거야? 500씩 걸어? 일단 한 판 해보고 배팅 올리자 이거 진짜 많이 하던데? 이게 돈 잘 주나요?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오른쪽 것도? 아 이거 두 개? 알았어 알았어 진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일어나도 돈 파는데 당신들이 왜 돈을 잃으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일부러 하는 거예요 조작방송이에요 조작방송 맞춰가는 거잖아 빙고 많이 맞춘 거 먹는 거네 왜 천만 원 줬어? 천 빼기 나 천만 원 줬어 방금 빙고 맞은 거야? 왜 이렇게 쉽지?